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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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주르롱 쭈르롱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흑 프리츠 커피 컴퍼니입니다 커피앤브레드 네 오우 콜드브르구나 컵이랑 콜드브르랑 같이 있는 건가 봐요 네 좋은 거 찍으라고 맨날 나쁜 거 찍으라고 오! 근데 진짜 귀여워 난 안찼어 얘 같아요 응 얘랑 똑같아 오 귀여워 흑 흑 흑 디어스킨 이거 촉감이 진짜 다르네 그리고 저희 페이퍼 흑 단축도 떨어졌어요 뭐요? 퍼틱을 퍼틱을? 네 다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못해 건너야돼요? 네 나 지갑을 안갖고 왔어요 아 진짜? 신분증 저희는 특명을 띄고 새마을금고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수 시장 쪽에 맛있는 커피집이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커피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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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룸이요 흐흑 동양이 인터뷰 실제 맞나요? 동양인가요? 그냥 벌써 삼장인가요? 네 아 근데 역사 못 끝인가요? 나 부품이 없어서? 아 아니에요 인제 내부지분이 엄청 좋아 동양이 심오한 문제였고 그래서 슉 휘 슉 슉 색깔이 좀 까끌까끌하긴 하다 사포를 안해서 그런지 우리의 장비충 좋은 장비를 쓸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워하는 얼굴입니다 이러려고 지름신을 발랐지 오! 너무 맛있다 넘쳐 토리 양꼬치 가나요? 토리 양꼬치 좋아 맨날 파전 봐가지고 할게 없어도 유튜브만 본다고 지금 아침 6시 49분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6시 22분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6시 35분 정도에 왔죠 어때요? 더 일찍 와야지 양평이니까 하네 4시 30분에 이러면 쇼룸을 쇼룸을 조금 바꿨습니다 대표님이 아주 수고해주셨죠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기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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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위에 라유나 라유 뿌려주듯이, 마지막에 한 번. 점심에 통다른, 입에다 던지는 거. 저희는 고급 비건 치킨을 먹었습니다. 얘가 얼마인지? 얘가 50원이야. 쇠티파냐? 투명티파냐? 한 100원 차이 다녔. 150원. 여강 여주 그건가 보다. 여주. 한자가 안 써있어. 써있나? 안 써있나. 34원 언제쯤 나올까요? 34요? 이번 노트 다음, 다다음 노트일 거 같은데? 여기 다다음 노트요? 아직 논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재단을 다 해버릴까? 아니요. 아니요? 클래스 때문에. 아, 그래. 클래스 때문에. 그럼 새소 기다리네. 못 해먹겠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여자친구랑 만나겠다고 쉬어. 봤어? 거기서 봤어? 봤어요. 어디서? 여기서요. 여기서 봤어요. 좋은 데잖아. 대표님이 안좋아요. 힘드네요. 히팅씨 머리 감고 나면 손수이차 빠져있죠? 아직 그정도 아니고. 선생님처럼 손수이차 많이 모아가지고. 철사랑 블렌딩 해가지고. 철사랑 블렌딩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현국. 현국. 1천만 탈모인들에게 제가. 보내 놓겠습니다. 현국이 1천만. 현국이 5천만이예요. 5분의 1이 차지. 5분의 1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 몰라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직정부에 들어왔습니다. 대메인 청바지. 청바지 대메인 웨어 마스. 가격은 비슷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가격이 비슷한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중고랑 새고인가? 아 그런가? 우리 게 벌써 중고로 났을까요? 무슨 소리야. 웨어하스가 중고겠지. 아. 아. 그렇구나. 전치가 없어. 나 이거 안 찍을래요. 저희는 바이럴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이런 걸 바이럴이라고 하는 건가? 오. 재밌게 너무 별로임.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헤헤헤헤헤헤헤하하 킁 sahb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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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세요 지금 하하하하 눈물이 나는거 같아 하하하하 얘네 루필드 저기 저 아는대가 그만 얘기해요 아 그거 기술보존기금에서 현장평가를 나왔을때 거기에 있던 부지정자님이 기절을 했죠 이건 오리엔탈 유나이티드입니다 오리엔탈 유나이티드의 루필 트레이너입니다 로고가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투컬러 스웬유에는 진짜로 너무 예쁜거 같은데 저는 오리엔탈 유나이티드를 안살려구요 하하하하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도 대지마 배송도 돌리지마 하하하하 근데 저는 나만 알고싶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저희 대표님은 의류계의 혀고입니다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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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루프 휠러스 루프 휠러스는 왜 얘기합니까? 루프 휠러스 루프 휠러스 루프 휠러스 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기술보증기금 거기 그분 말이 맞죠 신입책을 잘라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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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은행 theology ASS 허모 하하하하 대단해 무 maritime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줄 알고 왔어요 눈네요 rians 은행 연행 이쁚 뭐라 그러지? 육교 육교 맞아 육교 저도 몰라 나 집에 갈래요 찾기 줘요 찾기 달라고요 감성남이야 감성남 그의 아재감성 그의 아재감성 난 오늘 광주에 왔다 해림씨한테는 수요일날 만나자고 해놓고 광주로 오고 현진님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광주로 오고 이런거죠 해림씨한테는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났네 해림씨한테는 이 브이로그를 꼭 전달해 이 링크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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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림씨와의 약속을 뒤로 하고 해림씨한테 사죄의 메시지를 보내야죠 마네키 돈카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항상 샘시 돈카 슬 seems 네 뭔ש 서 Arbeits 내가 동카츠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항상 현지님도 파워 블로거잖아요 파워는 없어요 블로거 택시도 파워 블로거죠 저요? 택시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뭘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아오오의 연인입니다 커피, 보틀비어, 게스트하우스, 아인, 파티 테리어 컴퓨팅한 사람을 추첨해서 프라이트 본사로 불러서 같이 만들고 공부했으면 재미있겠어요 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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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왔어요 서해 페이딩의 어떤건지 한번 봐봅시다 테리어를 편집해서 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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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진호님이 대천항에서 공수해 온 갑오징어죠 가보징어를 김밥과 함께 먹습니다 이런 만찬이 어디있나 저는 지금 모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버록을 니온오버라고 하는 오버록을 가져왔는데 클러치모터를 사용하는데 대표님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꿀 때 발판을 먼저 뺐어요 연결되어있는 발판 빼고 모터 빼고 서버 모터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터를 다 분리를 합니다 지금 뭐 모터말고도 여기 원래 전원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것까지 다 분리를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모터랑 이게 다 한 세트라고 해야되나 세트니까 이렇게 다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서버 모터 에 구속들 구매하면 다 들어가 있는건데 이게 전원 세트박스고 이게 모터고 이게 모터랑 연결되면서 발판을 눌러주면서 워킹할 수 있게 하는 파츠입니다 모터는 중국산인데 유니콘이고 16만원? 17만원인가?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220V에 550W 550W면은 꽤 센거 아니에요? 네 크기는 작은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저희 웬만한 유니온 스페셜도 550W 모터를 사용했던것 같아요 중국이니까 전격이 아니겠지 네 그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쓸만하다 웬만한 다 박힌다 그래서 모터랑 원래는 검출기라고 해가지고 바늘이 정확하게 위에 떨어지게 하는게 있는데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설치를 못할 것 같아요 모터는 바꿨구요 이거는 잘됩니다 엔지 아저씨가 고객님 코멘트 좀 하세요 정리를 하나도 안 하신데 저희 또 재단물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소파 있으면 그냥 그거가 커서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죠 걱정되네 생활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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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소파 소파 모듬 히헤 소파 소파 체맥 р 고기 그맨 그맨 이거 뭐예요? 예쁜데요? 실물이 더 예쁜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맛은 약간 팝카스같은.. 팝카스 맛인데? 그리고 이걸 따서 아 맛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뜯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뽕? 그냥 뽕 여는 것 같은데 되게 치밀하게 되어있네 역시 미제예요 그래갖고 그걸 넣어요 역시 미제입니다 스페셜의 나라 뱀프파워젯 파워파워 여기에 이제 알약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알약도 같이 먹는건데 이게 왜? 맛이 없어졌어 오 확 언니 갑자기 연주 네 람보 원 forgotег 후 congest광 fragment 이거 기다려 볼까? 잠시만 기다려 이거야 맵다 해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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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